안녕하세요. 오늘 저는 노래 찍을게요. 한국의 첫 스튜디오입니다. 가자. 안녕하세요. 실물이 더 이쁘신 것 같은데요? 감사합니다. 이거 더 이쁘요.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? 괜찮아요. 그동안 저희 K-POP 전문 스튜디오에 방문한 외국 손님들이세요. 그래요? 스타드 버튼 눌러주시겠어요? 네. 킹스튜디오의 엔지니어입니다. 네.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간단하게 보스 소개해드릴게요. 이곳은 가수들이 로그인했던 곳이에요. K-POP은 이 마이크와 핸드폰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마이크가 되게 본인 목소리가 들리는데 Hello. It's me. 에코 있어요. 신기해요. 굉장히 안 되세요? 한국 노래 할 거예요. 계속해서 공부 좋아요. 어떻게 생각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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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하는데 혹시 불편한 거 있어요? 괜찮아요. 그냥 걱정해서. 이거 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발 끝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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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can pop and do it. We can pop and do it. pop and do it. A 파트 불러 볼게요. 네. 이는 오로지 통크 없는 아래. 많은 사람들과 발 끝을 부딪히며 걷고 있어. 잘하시네. 들어볼게요. 네. 많은 사람들과 발 끝을 부딪히며 걷고 있어. 네. 어때요? 괜찮아요. 그냥. Q. 또는 이들? 그 조금 이상하게.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컨드 라인만 다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?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온 듯해 오케이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온 듯해 이 많은 사람 이제 그만 지켜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녹음했던 만두씨의 사진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와 진짜 멋있다 This is really cool I like this one What a good memory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이제 그만 지켜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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